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서디 국어 강사 진희쌤 나윤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캐스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22 개정,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인데요. 뭔가가 바뀐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변화 속에서 내가 이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겠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가지 사항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4가지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건 이 부분일 거예요. 여러가지 변화 속에서 나의 공부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방대한 분량이 될 텐데 여러가지 내용들이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고 여기까지 가게 되면 아 이런 것들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이것이 굉장히 명확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고1, 고2인 친구들 2024년에 고1, 고2인 친구들에게는 이 바뀌는 교육과정 체제가 어떤 의미인가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학년별 적용 시점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알고는 있을 텐데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내년 그러니까 2025년이 되겠죠. 25년에 고1인 친구들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2027년이면 전면적 적용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8학년도 수능부터는 이 바뀐 교육과정 체제에 따른 수능이 도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능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변화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4년에 고1, 고2인 친구들에게는 정말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 마지막에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이 변화한 내용들을 몇 가지 항목들로 정리를 할 건데요. 상당한 분량과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먼저는 시스템에 대한 변화입니다. 시스템은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건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 고교학점제의 도입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마치 대학생들이 학점을 어느 정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도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고교학점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면 1단위의 수업을 204단위를 채워야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1단위는 어떻게 기준을 삼냐? 50분 수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교시 듣는 거죠. 이것이 17번이 되면 그것이 1단위가 되고요. 이것을 총 3년 동안 204단위를 채운다면 여러분이 졸업할 수 있는 기준의 수업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로 넘어오면 일단 용어가 바뀌어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단위와 학점은 동일한 용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단위라는 용어를 썼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따라서 학점을 채워나가는 방식을 도입하기 때문에 학점이라는 용어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보니까 192학점의 수업량을 채운다라고 되어 있고 1학점의 기준이 기존하고는 좀 다릅니다. 50분 수업이 16번 있는 것이 1학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죠. 뭔가가 줄었다. 1단위의 분량 역시 줄었고 그것이 모인 총 양도 204에서 192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 남은 여분의 시간은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겠다.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수업량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다양한 무언가를 선택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과목이 바뀝니다. 과목의 재구조화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현재에는 공통과목의 일반선택, 진로선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과목들 안에서 여러 가지 세부 과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하에서는 공통과 선택으로 나뉘고 이 선택 안에서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이렇게 세 가지 과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한 번에 딱 봤을 때는 뭐가 달라지는가 하고 봤더니 융합선택이라는 과목이 새로 생겼다는 점 그리고 일반, 진로, 융합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폭이 좀 생겼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이 큰 두 개의 어떤 가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온오프 수업의 확대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코로나 시대 때 어떤 상황의 변화 때문에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것인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교육과정으로 가지고 와서 좀 도입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 온오프 수업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수업에 온오프 수업을 이제 대입을 하느냐 이렇게 대응을 시키느냐 바로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에 신설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거점 학교를 정해놓고 그 거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열고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학교를 넘어서 왔다 갔다 교환 학생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온오프 수업 방식을 한번 도입해보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육과정은 이제 디지털 활용 능력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같은 맥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평가 체제가 바뀝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서 내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큰 틀에 따라서 우리가 192학점을 채워야 된다는 거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1학점을 취득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열심히 참석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학업 성취율이 어느 정도 기준에 맞으면 그때 1학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92학점을 채운다라는 거고요.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평가가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우리가 평가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정 중심의 평가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받은 어떤 점수 그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이 점수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같이 살펴보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어떤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선언수령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내신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도전적 과제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같이 연습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런 시스템화에서 우리 국어 과목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개를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 현재는 공통 국어에다가 문학 독서 언매 화작 언어와 매체 그리고 합법과 장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과목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하에서는 공통 국어가 공통 국어 1, 2로 나뉘게 되고 큰 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 안에 화법과 장문이 아닌 언어 언어와 매체가 아니라 매체가 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독서가 이렇게 하나의 단일한 과목이었다가 장문과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분량인 문학이 이렇게 또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매체가 사라지는가 이제 우리는 매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 부분에다가 진로선택과 융합선택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융합선택 과목 안에 매체와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매체라는 과목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라는 이 과목을 배울 때 여러분이 최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라고 기준을 삼아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교육과정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각 과목의 성취 기준입니다. 이 성취 기준 안에 보면 매체에 대한 이야기가 녹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언어 과목에서 매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마음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좀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 시간이 줄어드는 거 국어 과목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혀주고 있는데 국어 과목 역시 이러한 어떤 변화에 적응을 해나간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보시면 현행은 10단이 변화는 8학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뭔가 문서를 찾아보거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때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기준을 좀 잡아드릴 건데 아까 첫 번째 시스템 이야기할 때 우리가 3년 동안 총 204단위의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10단위가 국어에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적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10단위, 204단위 중에 국어를 10단위만 들어도 된다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10단위는 뭐냐면 국어 과목의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인 겁니다. 국어 과목에 뭐 있었어요? 공통 국어에다가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것만 3년 동안 10단위를 들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 외의 것들, 우리가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율편성 단위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머지 단위들을 다 이렇게 채우게 되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더해서 이제 204단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툴에서 이제 시간이 조금 바뀌는 거죠. 새로운 교육과정 안에서는 우리가 8학점, 8학점을 이제 공통 과목 3년 동안 채워야 합니다. 공통 과목에서 3년 동안 8학점을 채우는 것 그게 이제 가장 기본 핵심이고요. 나머지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율이수 학점이라고 해서 여기로 이제 들어가고요.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공통학점에 대한 그 학점들 우리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을 다 합친 게 여기가 84학점이에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 여기 자율이수 학점이 90학점입니다. 그럼 얘네를 더하면 174학점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더해서 192학점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표나 문서를 볼 때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3년 기준이고 공통과목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분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용어에 혼용되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능의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어 과목에서 수능 범위에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뭔가를 하나 선택할 수 있었어요. 독서와 문학이 모든 친구들이 함께 보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냐 화법과 장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통합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언뜻 듣기에 어떻습니까? 뭔가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수능은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보는 거고 그 전까지 우리가 언어 매체 화법 장문 이야기를 다 배웁니다.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다 배워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합해서 수능을 보겠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특정 영역만을 공부해도 된다는 것은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골고루 공부해야 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맞으나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알고 빠르게 그것들을 해나간다. 이런 마음을 좀 먹을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수능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요. 내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고1,2 전문 강사이니만큼 이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번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내신의 변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성적 체제가 바뀌어요. 엄청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현행은 9등급 체제죠.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알다시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여기에 5등급까지만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바뀌는 교육과정에 5등급 체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5등급까지만 잘라왔는데 일단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1등급에 속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상위 4%까지만이에요. 현재는. 그런데 바뀌는 교육과정에서는 10%까지, 상위 10%까지 우리가 1등급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상위에 속할 수 있는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학생들을 촘촘하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경쟁 유발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대충 좀 해도 더 수월하게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겠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등급을 나누겠다는 건 어쨌거나 변별력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어떤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가고 어떤 과목들은 이렇게 상대평가 체제를 아직은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등급 받기가 조금 쉬워진다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별력은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껏 능력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마음을 루즈하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성적표에 무엇이 기재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친구들은 조금 익숙할 수 있는데 A부터 E까지 성취도에 따른 성적표기예요. 성취도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해냈는가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한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해냈는가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그것이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상위 몇 프로인가 그걸 가지고 5등급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함께 표기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성적표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 얘기 선언수령 평가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객관식 부분에다가는 조금 어둡게 색을 칠해놨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예 명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내는 것은 지향하겠다. 피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늘려서 최종 선언수령 평가를 그 비중을 100%로 가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를 연습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선생님이 2023년에 대치동에서 현강으로 만났던 1년 내내 제가 내신을 끌고 갔던 친구들이 선언수령 평가가 상당히 어렵고 비중이 많은 학교였어요. 제가 그 친구들이랑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물론 여러분 객관식만으로 나와도 문제 맞추기 쉽지 않아요. 객관식이면 1등급 받기 쉽고 이거는 어렵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선언수령 평가가 이제 도입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물론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조금씩은 다르시겠지만 우리가 교과서 속에 배우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암기가 아니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새로운 지문에 도입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평가가 나오냐면 만약에 문학 작품이야.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른 작품하고 비교해서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저랑 연계 작품 보는 친구들은 이게 이미 익숙합니다. 그리고 문학뿐만이 아니라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서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 속에 글 제재가 있으면 이 글이 얘기하고 있는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주제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혹은 구조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다른 지문하고 비교를 해서 이 지문에다가 내가 이해한 내용을 적용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글을 써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글을 잘 읽어내는 이해 능력이 중요하고 내가 이해한 것을 빠르게 다른 지문에다가도 적용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할 줄 아는 그 간결하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것까지 너무나도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알겠다. 뭔가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거 알겠는데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에 따라서 우리 공부방향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바뀌어왔어요. 제가 학생 때도 바뀌어왔고요. 우리는 계속 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니까요. 당연히. 근데 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 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하는 그런 핑계거리는 여러분 필요가 없어요. 바뀌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그 안에서 얼만큼 내가 빠르게 적응하고 나의 능력을 펼쳐내느냐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자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또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는 중에 갑자기 뭔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까지 다 졸업을 하고 이제 새로운 학교로 옮겨가면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에게는 혼란이 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내 학교생활에 적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빠르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가 필요해요. 긍정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핑계 삼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뀌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거를 내가 얼만큼 할 수 있어? 내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을 해내야지?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선생님이랑 열심히 한번 1년, 2년 꾸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알면서도 조금 놓치기 쉬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범위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는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고3 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죠? 이미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장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통합국어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막 갑작스럽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알면서도 하기 쉽지 않은 것이 있다고 그런 게 있어요. 국어 과목도 여러분 세부적으로 영역을 나눠보면 문법, 문학, 독서, 화법 이렇게 쭉 나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마음이 가는 과목이 있고 유독 꺼려지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문법은 너무너무 좋아. 쉬워. 공부하고 문제 푸는 것이 너무 재밌어. 그런데 문학은 정말 내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럴 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쉽고 내가 익숙한 것에서만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통합국어이기 때문에 언매냐 화작이냐에서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골고루 치우치지 않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말자. 선택이 아니다. 언매와 화작 중에 내가 모한 가지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부딪히면서 이겨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선택과목으로 진행이 됐지만 사실 그전에는 선택과목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합국어 수능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물론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라든지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은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자료는 차고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핑계를 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공부를 해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마지막은 내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일 거고 상당히 좀 이렇게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될 텐데 일단 내신에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교과서죠. 각 학교별로 출판사별로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당장 내년 2025년부터 새로운 교과서가 도입이 됩니다. 근데 아직 이 교과서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떡해? 교과서를 미리 볼 수 없네? 그러면 내가 내신 공부를 미리 할 수 없구나?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랑 이미 고1, 고2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OT에서도 그렇고 수업 중에도 그렇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익숙하겠지만 여러분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구성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따라서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구성원리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어 과목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과 이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개별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국어 개념은 어디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 이건 여러분 출판사랑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각 과목별 성취 기준 아까 언매 얘기할 때 잠깐 나왔었거든요. 이 과목에서 이 학년에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취해야 되는 기준을 주는 것이 성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문법이라면 우리말의 품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한다. 단어의 품사를 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성취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취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아, 최소 1학년 문법에서 품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취 기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국어 개념은 충분히 출연해서 먼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이제 뭐 학습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의 표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본다든지 읽기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독서 지문들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국어 개념과 이론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재다. 그것이 크게 교과서에 구성된 어떤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국어 개념은 우리가 입학 전에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통합 강좌, 그러니까 출판사하고 상관없이 이 출판사는 여러분 성취 기준에 따라서 교과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성취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통합된 국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만들어 놓을 거고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입학 전에 먼저 우리 국어에 대한 이해를 싹 돌리고 입학 후에는 이것을 복습하면서 교과서 개별 제재를 하나하나 낱낱이 뜯어먹으면 여러분은 내신에서 승기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입학 전과 입학 후 제가 액션 플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참고하셔서 바뀌는 내신에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 보이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운수령 쓰기 연습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24년부터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연습할 수는 있냐 제가 올해 3월부터 이제 학력평가 변형 강좌를 엽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넣어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신을 위한 철저하게 내신을 위한 학력평가 변형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제가 준비를 해놓을 건데 그 안에 선운수령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물론 지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력평가 모의고사 이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읽어본 적이 없다면 그리고 만나본 적 없는 작품이라면 상당히 좀 도전감 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거를 해낼 수 있기를 요구하는 게 앞으로 바뀌는 교육과정일 거기 때문에 같이 하면 연습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바뀌는 교육과정 하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오래 기다린 선배, 언니, 오빠들 현재 고1, 2인 친구들은 이 교육과정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현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이 변화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고3 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건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나 지금 고1, 2, 2 친구들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수능을 앞둔 상태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견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어떤 변화하는 상황에 굳이 나를 몰아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수, 3수, N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재수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환경 속에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나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능 체제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러니 현재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내신 성적 다 만들고 수능에서도 충분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일단 선택 과목에서 한 가지를 더 더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역시나 내신 체제 같은 것들도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따라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분명한 상황에 나를 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가 사실 이미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이해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23, 24년도에는 이미 이제 조금 점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만약 그런 학교다 하면 오늘 캐스트 내용들 여러분 잘 확인을 해보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 준비한 이야기 한번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 연구하고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좀 전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뭐냐 제가 올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랑 만나게 될 어떤 강의들을 미리미리 몇 년치를 다 계획을 해놓는데 내가 계획한 강의들이 현재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올 친구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제가 좀 갖게 됐고 저의 자신감은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될 거라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의 상황에서 절대 혼란을 느끼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구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최선의 어떤 결과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좋은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또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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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